네, 오늘의 시장 키워드는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그 여파가 좀 지속되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만이죠. 공매도가 사실상 어제부로 좀 재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재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스피 200개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150개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 재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을 중심으로 코스닥의 비중이 높은 제약, 바이오 말 그대로 굉장히 강한 급등세, 기대감에 따라 급등세를 보여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에도 낙폭도, 하락폭도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코스닥의 지수 흐름이 비슷한 흐름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타격을 받았지 않았나 판단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 총 규모 금액이 1조 1천억이 넘어가는 굉장히 좀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나왔다. 공매도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22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공매로 거래해서 제외된 종목, 코스피 4종목과 코스닥 15종목 포함해서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관한 이슈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시장 이슈 키워드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공매도 이야기를 지금은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공매도 재개 충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갈 거라는 보장은 없죠. 어디까지 좀 더 이어질지 보셔야겠고 지난 2009년, 2011년 이후에 공매도 재개됐을 때는 최대 낙폭이 5에서 6%가량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코스피 지수 한 3천 선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은 어떤 업종 키워드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업종 키워드, 모든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두각을 나타내는 업종으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바로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의해서 비료, 사료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해서 그저께였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거의 5일간 국제연합의 식량농업기구와 같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식량안보농업분야의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했다고 이렇게 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9개국이 좀 참가했는데요. 세계식량계획, 동물보건기구 등 여러 가지 국제유관기관도 참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식량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자금률이 좀 낮아진 편이거든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률이 1999년에는 54% 가까이 했었는데요. 지난 10년 뒤, 2019년도에는 45.8%로 좀 많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세계 5위에 곡물 수입국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먹는 식량 절반이 수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곡물들의 가격 상승, 식자재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오히려 지금 가축들의 또 양육하고 가축들을 또 키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사료, 비료들도 또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가격들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국제 곡물가 급등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 비료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도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 키워드로 가볼까요?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종목 키워드는 바로 기아차에 대해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기아차가 4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판매 차량을 신기록을 지금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재차 경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기아의 미국 판매 법인이죠. 여기에서 지난달 미국에서 7만 대 이상을, 7만 177대를 판매했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좀 전에 최다 기록이던 3월에 6만 6,500대를 당연히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해 4월에 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121% 급증 판매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자동차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실적 모멘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아차를 아무래도 종목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에 미국에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2종목이 오랜만에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강화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관의 기아는 그럼 계속 봐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무래도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혹은 실적 발표는 말 그대로 좀 후행성인 지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물론 주가도 거기에 먼저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이것처럼 계속적으로 실적을 발표한 이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치를 나온 것은 오히려 좀 더 보조적으로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